자! 오늘도 찾아왔습니다! 프라이디 나이트 마켓! VS 밥앤 버싱! 오늘 해볼 모드 뭔가 부자와 거지 컨셉의 그런 모드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? 자 오리지널 모드인데 약간 뭐랄까? 실제 유튜버 분을 좀 캐릭터로 만든 그런 모드인 것 같더라고요. 자 그렇다면 어떤 모드일지 바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! 렛츠고! 오 야 이거 컨셉 완전히 싹 다 새로 만들었네? 어이 준비됐어? 뭐 평소처럼 가보자고! 야 진짜 완전 개 재밌겠다! 가보자! 오예! 마크 타임! 아 우리 농장이 괜찮을지 모르겠네! 자 엔더 드래곤 잡아야! 됐는데.. 야 여기 어디야 여기? 마크인 것 같진 않은데? 어? 야 우리 다른 게임 온 것 같은데? 오케이 시몬 파워 진정해봐 야 야 야 야 이거 어? 이건 아니지! 진정하라니까 밥 5분 뒤? 우리 일단은 푸나파게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들어있는 것 같애 너 여기 어떻게 나가야 되지? 어 그 남친이랑 여친이라고 얘네들을 랩배틀로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? 이겨.. 여기 나가려면 랩배틀로 이겨야 된다고? 성장적으로 생각하자고 어 나왔다! 세계관 최강자들! 어? 야 너가 남친이니? 응응 어 잠깐만 실화임? 이 쪼꼬미가 랩 최강자라고? 스트로아바 귀요미 내가 처참하게 박살내줄게 3,2,1 고 와 이거 아예 목소리까지 싹 다 바뀌었네? 카운트다운 목소리 그 말이죠 자 부자와 거지친구중에 지금 부자친구 나왔습니다 오 노래 좋아 난이도는 뭐 클리어하기 딱 좋은 난이도인 것 같구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말이죠 아 그리고 이거 판정이 좀 좋다 저 지금 밥캐릭터 있잖아요 파란색머리 저기 실제 유튜버분을 네 그 캐릭터 갖고 만든 모던데 요게 원래 마크같은것도 하고 그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맨 처음에 예 마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림도 없죠 바로 남친과 여친에게 랩지옥 갇혀버렸습니다 네 이 친구 그냥 뭐 체력 괴물이거든요 괜히 세계관 최강자가 아니야 거의 뭐 랩 중독자이기 때문에 랩할 수 있는데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리고 때마침 집 앞에서 여친이랑 산책하던 와중에 또 레페트라이게 돼가지고 개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신 것 같았네 봐봐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는데 실력이네 나 죽여줘 그냥 봐봐 너 괜찮니? 야 그 6시간 그냥 바로 랩 배틀 해버렸네 아하 조금 시간을 줄래? 좀 많이 지친 것 같애 자 다음은 보십입니다 거짓 친구 나왔어요 3 2 1 GO 아니 밥이고 보십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24시간 내내 랩 배틀도 가능하거든요 거의 뭐 랩 가시기 때문에 남친은 6시간 내내 랩 배틀 해가지고 밥은 뻗어버렸거든요 다음 희생자는 보십입니다 예 거짓 친구 이야 노래는 좋아? 근데 얘 목소리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다 다른 모드에서 비슷한 목소리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약간 그 가셀로 아저씨? 그 아저씨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뭐 보십은 좀 열심히 버티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도 곧 밥처럼 만들어줄게 자 그러면 얘네만 박살내면은 이제 끝인가요? 이제 노래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잘가라 자 결국엔 밤이 돼버렸어요 야 난 최선을 다했어 어이 어떻게 나가냐고 그랬어 랩 쪽에 갇혀버렸어 무한반복이야 야 남친 여유로운 거 봐 지친 기색 1도 없어 야 버시바 그 전화 오는데 뭐야 이거 왜 빛나는겨 아 아 이분이 그 유튜버입니다 아모르 님이라고 예 캐릭터 주인님이시죠 예 밥 캐릭터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라고 친구들 자 남친 좀 바꿔줄래? 아 너가 남친이지? 오케이 재밌게 즐기고 있나? 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 둘이 파이널 라운드를 즐겨보자고 어 보스 등장인가요? 유튜버 VS 남친 지好啦 추윤 61 와 이번에는 진짜 유튜버와의 배터리 가냐 와 저 유튜버 컨셉이라고 화살표로 키보드 모양으로 바뀌었구요 아유 레디? 준비됐습니다 난 달리 준비됐어 뒤에 보시면 밥하고 보시면 뻗었어요 이미 패전병들입니다 쟤네 오케이 유튜버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 플라펑 세계에서는 최강자단 저 납신입니다 납신입니다 우와 역시 보스 느낌 나네 클라이막스 달리는 느낌 아주 훌륭해요 죽을뻔이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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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이게 누구나 야 진짜 이정도 퀄리티의 랩 배틀이라면은 하루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 유튜버 버스까지 깨버렸거든요 오 오케오케오케 이야 배틀 꿀뎀이었다 아니 암화로우 빼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꺼내줄건데 어? 지금 언제가냐고 어 너네들 여기있는거 내가 다 계획했던거야 뭐 뭔계획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아오케오케 나는 저기 뭐 그 내 자체모드를 좀 만들고싶어가지고 어 너네들 저기로 보낸거야 푸나펑으로 그니까 음 음 모드완성때까지 거기있어줄래? Are you guys confused? 네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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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만들어진거에 희생당한 바벤보십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에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거 잊지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예 모두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주 고퀄모드였어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버들 슈аров 주 рис 서쪽 주 로 데뷔 cych семь 춰발발발밤